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돈과 관련된 마음계 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는 안좋아, 하지만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赚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좀 안좋지만 다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시, 파차이 돈, 중국어는 돈을 벌다 이 합사라서 문부에 따라 나눠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份工作 는赚钱吗? 저份工作 는赚钱吗? 이 이루 동료 벌 수 있습니까? 份 일 지고 양사여 이份工作,两份工作 你赚了多少钱? 너희赚了多少钱? 얼마 벌었어요? 벌었어요? 赚钱 나누서 썼어요, 여기서 돈 사는多少 얼마나 했어요? 吃了多少 얼마나 먹었어요? 用了多少? 用了多少多少? 얼마나 썼어요? 얼마나 썼어요? 听说 중국어를 좀 썼어요? 중국어를 썼어요? 买了一些零食 간식을 썼어요? 同志四大 花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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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花同사 钱 명사 我老婆花钱很厉害 我老婆花钱很厉害 내 아내는同志 아주查슨다 我的愿望是有花不完的钱 我的愿望是有花不完的钱 내 소원은 다 쓸 수 없는 돈이 있는 것이다 花不完的钱 다 쓸 수 없는 돈 花钱容易赚钱难 花钱容易赚钱难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쉽다 赚多少 花多少 赚多少 花多少 얼마나 버리면 얼마나 쓰다 돈을 버는 적초 扫不利다 赚足하다 예금하다 存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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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存 동사 钱 명사 你存钱 你存钱吗 你存钱吗 赚足하세요 你存了多少钱 你存了多少钱 얼마나赚足겠어요 赚足하세요 工资太低了 根本存不了钱 工资太低了 根本存不了钱 월급비 너무 적어서 阿耶 存不了钱, 저축할 수 없다 경찰 많이 얘기하는 말이죠? 把衣服挂起来,把衣服挂起来, 웃을 걸어 주세요 省钱,省钱,省钱, 통日 철략하다, 악기다,省, 통사, 악기다, 철략하다 为了省钱,他天天吃泡面 为了省钱,他天天吃泡面 통日 악기기 위해서,可能 매일 라면을 먹는다 再往上买,能省一点钱 再往上买,能省一点钱 인터넷으로 사명, 통日 중 철략할 수 있다 钱要省着花 钱要省着花 통는 악기여서야 한다 省는 철략하다는 뜻이라서 다른 명사와 많이 붙어서 통째로 굳어져서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省電,省電 省電 省電 철략하다 청기류가 철략하다 为了省電,我没开空调 为了省電,我没开空调 청기류 악기다구 에어컨을 안 들었다 省油 省油 기름이 철략하다 这种汽车很省油 这种汽车很省油 이런 자동차는 기름을 매우 철략한다 省时省力 省时省力 시간과 힘을 철략한다 用微波炉做饭 省时省力 用微波炉做饭 省时省力 청기류 악기다구 에어컨을 안 들었다 시간과 힘을 철략한다 收费 유로 免费无로 收费 免费 费 費 비용 는 되십니다 这是收费服务 这是收费服务 유로 소비시입니다 一小时收费多少? 一小时收费多少? 한 시간에 요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这个公厕是收费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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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중 화장실은 유로이다 这是免费的吗? 这是免费的吗? 이게 공짜예요? 天下没有免费的午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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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걱정되는 일은 없다 在这儿停车 在这儿停车免费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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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주차하면 무료입니까? 周一到周五收费 周末免费 周一到周五收费 周末免费 周末免费 收入开支 收入开支 这份工作收入很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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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个月开支有点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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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份工作收入大于开支 收入大于开支 能存钱 收入大于开支 能存钱 收入大于开支 所以比较少了不大 马上足够开碎的 收入小于开支 很危险 收入小于开支 小于开支很危险 所以比较少了不大 大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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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于 大于小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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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大于一 一小于二 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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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迫金 迫金 罢 罚 罚 罚 脑 扶 你乱停车 罚款200 你乱停车 罚款200 你乱停车 보금을 물었어요 자이자抽烟 会被罰款 자이자抽烟 会被罰款 여기서 단벨의 표현 보금을 물게 되고시다 투자하다 买房子 是一种投資 买房子 是一种投資 집을 사는 것은 一种의 투자입니다 投資失败 虐了很多钱 投資失败 虐了很多钱 투자에 실패하여 많은 돈을 잃었다 虐钱 虐钱 돈을 잃었다 순회를 벗다 虐 동사 钱 용사 虐了很多钱 많은 돈을 잃었다 他投資 赚了很多钱 他投資 赚了很多钱 可能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炒股 炒股 虐시 特기하다 你找고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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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하세요 找고有风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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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는 위험이 있다 风险 危险 한국어에서는 다 위험하다 라고 정하고 있어요 中国어에서는 차이 좀 있어요 风险 100%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료 문제라면 얘기해 주세요. 요, 펑신 위신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고 싶니다. 경고할 때 꼭 얘기하는 단어예요. 펑신, 위신 차이 아시죠? 听说,炒股能赚大钱 听说,炒股能赚大钱 저 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었어요. 听说, 듣자 하니 赚大钱 赚大钱 큰 돈을 벌다 나는 주식으로 많은 돈을 잃었어요. 베이천 베이천 승혜 승혜를 보따 쿠이치 똑같아요. 여러분 잘 따라 읽으셨어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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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